최근 타이완에서 악어 요리를 음력썰 밥상에 올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. 악어 고기는 물론 악어 머리와 발, 가죽이 모두 밥상에 오른다고 하는데요. 엽기적이고 끔찍한 이 악어 요리를 시식해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함께 보시죠. 이곳은 악어 요리를 만드는 음식점입니다. 악어 고기로 한창 요리를 만드는 중입니다. 총 18가지 악어 요리가 밥상에 올랐지만 어느 것부터 먹어야 할지 난감합니다. 해삼과 인삼을 올려 만든 이 요리에는 악어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. 가장 무서운 요리는 악어 이빨이 그대로 드러난 악어 머리로 만든 요리입니다. 시식해 본 시민들은 처음엔 악어 요리라는 말을 듣고 놀랐었는데 먹어보니 맛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 모든 음식이 악어 한 마리로 만든 밥상인데요. 악어 머리부터 꼬리까지, 살과 가죽을 모두 사용해 18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이색적인 음력썰 밥상으로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. 음식점에서는 악어 요리 음력썰 밥상을 출시한 뒤 이미 주문서가 80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. 악어 요리 밥상은 보기엔 끔찍하지만 맛이 좋고 칼로리가 낮으며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음식점 요리사가 소개했습니다. 악어 요리 Rex